현재 아이돌 그룹 5050의 멤버들이 소속사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상민이 날린 일침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퍼져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상민은 이 유례없는 황당한 사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번 사태를 보면서 혹시나 멤버들이 돌아선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역시나 빼박이었습니다. 전홍준 대표가 이렇게 노력하고 본인 전 재산을 다 퍼부어서 읽어낸 업적이 바로 5050였는데 조금 뜨자마자 이렇게 되네요. 여태까지 계약사에 횡포만 봐왔었는데 이런 건 또 처음 보는 횡포인데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남았고 본인들을 증명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을 텐데 한 번의 나락으로 가버렸고 이젠 기대도 없습니다. 전홍준 대표는 진짜 노예계약인데요. 외주 용역에게 연봉 1억 6천의 전권까지 주었고 제3의 외부 세력으로 꼽히는 또 한 명의 이사진에게도 6,600만 원의 연봉을 주었죠. 이제 갓 20살 된 애들 강남 룸 3개의 화장실 2개 있는 숙소 잡아주며 한 명 아프다고 하면 전원 휴식 시간을 갖고 쉬게 해 주었는데요. 본인은 하루 종일 투자금 유치하러 새빠지게 뛰어다니며 자신의 차의 롤렉스까지 처분하고 업계 30년 경력의 CEO가 월급 400만 원에 소속사 사무실과 연습실 청소까지 직접 하는 그야말로 도시형 염전노예가 따로 없었습니다. 게다가 전홍준 대표는 돈이 없어서 노모가 모아둔 9천만 원까지 빌려서 키워놨더니 피프티피프티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통수를 제대로 쳤는데요. 이 긴박한 상황을 알게 된 이상민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민은 1999년부터 홍대에서 음악 작업실을 운영하며 돈을 많이 벌었고 그러다가 박진영과 양현석에 대하여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청담동 SM엔터테인먼트 건물 바로 맞은편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또한 이상민은 중소기획사인 어트랙트의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상민은 소속사와 가수는 신뢰를 기본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계약과 조건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서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어야 비로소 성공이 보여질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동안 방송에서 아이돌과 가수들이 얼굴 한 번 비추지 못하고 사라진 것을 많이 보았는데 지금 주어진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케이팝의 다음 얼굴이 되고 싶은 꿈을 품고 있다면 지금의 행보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직접 지적했죠. 롤라로 데뷔한 이상민은 백일째 만남, 날개 잃은 천사 등으로 큰 인기를 끌었고 샵과 컨츄리 꼬꼬 등의 음반을 제작하면서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상민은 미국 진출을 위해 힙합 그룹 엑스라지를 만들게 되었는데 박진영과 양현석이 시도해보지 못했던 것을 자신이 해보이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MC 해머 같은 건물과 손을 잡고 미국으로 진출했지만 엑스라지가 미국에서 잘 안 되면서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각종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활약하며 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는 데뷔 초부터 재능이 많았습니다. 혼성그룹 룰라의 멤버로 당시 리더이자 메일래퍼를 맡았으며 작곡, 작사 그리고 프로듀서로 일했죠. 이후 제작자로 변신의 산마인드를 설립하고 가수 샤크라 샵 컨츄리 꼬꼬 등을 성공시키면서 정상급 프로듀서로 이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엑스라지와 QOQ가 흥행에 실패하고 김지연의 2집과 백지영 4집 등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면서 위기를 겪다가 사업가로 변신을 했으나 부도가 나면서 69억 8천만 원의 빚을 찌게 됩니다. 이상민은 과거 여러 가지 상처를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상처는 사람에 대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금전적인 실패에 대한 억울함은 그리 오래가지 않는데 정말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은 오래갔다고 하죠. 이상민은 우리 회사를 근본적으로 부도를 나게 했던 임원이 두세 명 있었다. 원래 내가 덜 갔더라도 그들의 어려운 부분을 충족시켜주려고 했고 또한 나는 그들을 가족처럼 대했었는데 결국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나 한 명 죽는 것은 전혀 상관하지 않더라라며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람에 대한 상처를 가장 크게 받았다고 하죠. 그 후에 그는 사람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눈치채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사람의 행동과 생각을 자세히 연구하게 되었고 스스로의 기준도 만들었죠. 그에 따라 이 사람은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혹은 이 사람은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등으로 나누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상민이 더 지니어스에서 우승하게 된 것도 내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단지 상대를 파악하는 재주 때문이었는데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란 판단을 했고 결국 지니어스 결승까지 갈 수 있었다고 하죠. 이상민은 실패와 상처를 극복하면서 인간관계를 공부하지 않았다면 지니어스에서 절대 이기지 못했을 것이라며 지금은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다고 하는데요. 실패 이후에 이상민은 큰 재산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한 이상민이 진심으로 케이팝의 발전을 위해 목소리를 내었다는 것은 팬들과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인데요.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는 빌보드 핫100에 15주 연속 진입하는 등 피프티피프티를 위해 생활고에 시달리며 80억이라는 거액을 투자했지만 멤버들로부터 돌아온 것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었죠. 소속 아티스트에게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전홍준 대표가 받은 충격은 상상하기 힘듭니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서도 자본력을 이용한 인재 훔치기는 케이팝의 기반이 되는 제작자와 아티스트의 성장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으며 어트랙트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는데요. 네티즌들은 이상민이 보기에는 그 상황이 얼마나 답답한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워딩을 보면 분노한 듯한 표현이 많이 드러나는데 지원해줬더니 역으로 통수치네 이건 사기 아닌가라는 반응을 내뱉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계약사의 횡포만 봐왔었는데 이런 건 또 처음 보는 횡포인데요. 외주용역업체 이름이 어떻게 더 기버스인데 테이크만 하려고 하나요? 기브엔 테이크가 국룰인데 아무리 봐도 너무 착한 전홍준 대표입니다. 보통의 소속사 사장의 이미지는 나쁜 사람들이죠. 하지만 왜 그들이 나쁘게 되었는지 잘 알게 해주는 일화이자 사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돈 빨리 달란 게 아니라 소속사의 역량 부족을 기초로 해서 7개월 만에 이야기를 꺼냈다는 그들. 사실 피프티 피프티는 연습생 생활만 7년을 하면서 데뷔 무산만 두 번을 겪은 멤버도 있던데 그 역량이 부족한 회사에서 데뷔를 한 건 말이 되나요? 사장님이 모든 걸 바쳐서 데뷔를 못할 친구들을 잘 키워서 이렇게 데뷔를 시켜줬는데 7년을 당했던 사람들이 7개월 만에 배신을 때려버리는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무도의 한 장면이 생각나는데요. 이마저 예측했던 무도의 유니버스. 길바닥에 있는 애들 데려다가 키워놨더니 이제는 본인 이름이 유명해지자 가족들까지 동원되어서 피프티 피프티 상표권을 등록해버리는 통수의 끝판을 보여주는 중이죠.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 측은 멤버들이 개별 상표권을 등록했다는 보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됐다고 입장을 전했는데요.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피프티 피프티의 팀명과 멤버들의 활동명 등 상표권 다수가 등록됐는데 상표권을 등록한 사람은 사인 멤버들의 가족 이름과 동일한 것으로 전해졌죠. 피프티 피프티는 앞서 지난달 28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발언을 통해 사인의 멤버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전속 계약 효력 정지가 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는데요. 법률대리인은 멤버들은 어트랙트가 투명하지 않은 정산, 활동이 어려운 건강 상태를 밝혔음에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자 했던 모습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여러 사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이것은 어떠한 외부 개입 없이 사인의 멤버가 한 마음으로 주체적인 결정을 내린 것임을 명확하게 밝히고자 한다라고 전했죠. 마지막 노래가 될 수도 있을 피프티 피프티의 명곡 큐피드 가사와 딱 맞아 떨어지는데요. 피프티 멤버들에게 준 두 번째 기회 널 믿었던 내가 정말 스튜피드 피프티 알 쏘담 소속사 어트랙트는 외부 세력 개입 증거로 디스패치를 통해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7월 5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신문이 열렸는데요. 멤버들과 어트랙트 측 입장이 접점 없이 대립되었고 재판부는 오는 26일까지 추가 자료를 받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단 시간에 성공한 걸그룹이었는데 오히려 독이 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꽤 긴 싸움이 될 것 같은데요. 피프티 피프티에 대한 대중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